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섀도우의 뭡니까? 아 칼로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할 점 신 오차가 6레벨입니다 6레벨 그렇지 그렇지 그런 유의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는 바인드컷이 나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레벨이라서 근데 좀 그렇긴 하다 그치 확실히 아 그게 없습니다 어 잠깐만요 아 바인드가 없었군요 아 이런 미스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드가 없었습니다 아 재밌다 아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요정도면 됐어 아 생각해보니까 바인드가 없었네 바인드를 쓸라 그랬는데 바인드가 풀이 1분이 남아있더라구 그렇지 그렇지 으흠흠 아 제대로 써보질 못했군요 아쉽습니다 아 좋아 아까 파인 NY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피에드에서 한 번 써볼까요 그러면 그럼 봅시다 블러드 퀸에서 오케이 블러드 퀸에서 그럼 한 번 써봅시다 나도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필리벨인 게 아무래도 좀 큰 거 같아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 같아도 다음은 피에르를 돌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1레벨인 게 좋지 않을까요 아이고 문서의 의지를 써주고 어 번쩍이 아 이렇게 섀도우의 카루타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띴endo 그리고 택 powerful 뮬리오를Jean nu